맛있다 맛있다 오랜만에 가위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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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발라 맛있다 대파, 대파 들어가고 안에 만두랑 계랄랑 막 들어가 물 갖다 줄까? 물 넣어 줘봐 물 넣어 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추울 때는 이렇게 따뜻한거 먹으면 맛좋다 내가 만들었지 맛있다 파는 떡국보다 더 맛있는데 식당에서 파는 것 봐 더 맛있지 않네 그럼 뭐하자 완전 맛있는데 오랜만에 먹으면 너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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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